어디 보자.. 아 됐어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건 겜비 프라임 빼고 다 거기서 맞습니다 아 란도 님이 오픈에 붙었네요 왜요? 저거 뭐 갈라노르라던가 뭐 좋은 거 훨씬 많은 아 내 다중척 방해하지 마라 진짜 화낸다 야 이거 서루프 체제 너무 구린데? 그거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지 마 노란색 희귀템이야 어 맞음 틀린 말 아님 아니 이것들이 여기가 겜비 프라임인 줄 아나 두 마리를 딸짜리로 보내고 있고 조용히 은퍼맨 도 한 분 만 와더우면 튀린 그리프 인사 이들 내가 무지가게 무게 거짓래? 그건 저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거 자동소총 등시점에서 침입은 망했어 어디야? 너의 진영으로 돌아올거다 아! 본질적으로 오른다 지금 입구 째고 있어요 심성복산 나이스 한 명 죽은 거면 양호하다 최종적으로 내면 죽은 게 아닌가 셔업 좀 긍정적인 모두로 하란 말이야 언론자만 몰라 아 나 이거 서러스 체제 쓰다가 내가 먼저 암 걸려서 죽을 거 같애 저 놈들 시치복과 갈라그런가 아니네 이제 오겠다 palm 분리 뭐라고 불복자 꼬마가 적 진영에 나타났죠 좋아 차원문이 준비됐다 5번이 대를 보여줘 아군이 침입하고 있어 침입자가 나도 어 이거 왼쪽 같은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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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드미스텔 조합 원시 괴수를 불러내 아 저는 봐버렸습니다 맞서서 R 누르다가 저는 봐버렸습니다 이거 침입자 한번 보고 오르페우스 쓸게요 지금 써도 바로 두기 찬거에요 지금 써도 돼요 이 양반 제법인데? 어 차긴 찼음 왼쪽 아니고 폐병간가? 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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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해있어요 폐허 빌링쪽이에요 왼쪽 본질이 있는 왼쪽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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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케이지 한판 깔았어요 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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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폐허 그저 다행히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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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주세요, 포즈 주세요. 싫어요, 없어요. 어, 그래요? 다음 고툴이 된 사람 있어요? 없어, 난 방금 마지막으로 두 번째 거 썼어, 저기. 아니, 이거 미험충만, 도대체. 아, 이거 난이도 너무 화면, 미험충만. 레알로다. 40만 타 채우기 전에 될 거 같긴 한데, 정신적으로 너무 쉽게 하네. 아, 이거 좋은 거 있긴 한데, 그 경위 중에. 켈베로스? 저 위험첨만 할 때, 암 걸리면 걸리는 대로 했는데. 뭐, 걸리는 거는 포기하고, 가까이 있는 거 맞나? 예, 착한으로 치면, 검수진 잘 되고 오세요. 오, 직스가. 오늘은 제대로 싸우러 왔구만. 먼저 만나뵈어버려야지. 어? 어? 저 에임버라? 너, 그놈, 그놈이에요. 그놈 에임이 좋아. 하하하하. 제법 늦었어. 내 상대로 부족하지 않은 백인대장이었어. 창원문이 열렸다. 가서 눈싸움이라도 해봐. 어둠을 받아들여. 저 수호자들을 제거해. 벌써 갔네, 누가? 내가 들어갔어. 신비를 아니야. 나만히 대단한 쾌. 나만히 한 명이 들어갔다. 나. 싹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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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Noch 10 segur say 페비웨어 페비웨어hehe 페비웨어 엘비웨어 아잇! 옘병 나이스 아 이거 딱 좋걸로 정리를 줄건 해변 컷 나이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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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자 꼬마가 적 진영에 나타났다 조 차원문이 준비됐다 다삼고가 나를 때를 보여줘 아 아 생명처치 아 아 아 다음판은 캘베록스나 써봐야겠다 잘 돌아와 네 장거리는 포기해야됩니다 아 원래 창목구청으로 장거리 하려는게 너무 유심 아닐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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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감사합니다.